자, 거듭해서 인사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보시고 초대해도 갑니다. 비행기 티켓만 끊어주고 숙소 정해주면 대신에 특강 요청하거나 하면 테레비전 보시고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밴드 이름 또 적을게요. 노천교육원 이 밴드 이름도 되지만 교육원 이름도 됩니다. 그리고 TV 방영 총 3강이 이문학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월 초에 방영이 된답니다. KNN 대표님 말씀이 이렇게 KNN 이게 부산 경남 방송이에요. 이렇게 경남 방송 이게 한 600만 명 됩니다. 경남이. 그러면 하루에 30만 명만 보면 재방송 3번까지 쳐서 90만 명이 보거든. 그럼 3회까지 하니까 270만 명 정도 보는 거예요. 제 희망사항이에요.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흥미 위주로. 그래서 첫 번째 교육 텍스트 했습니다. 나눔방 노천 나눔방 형태가 있다 했잖아요. 노천 나눔방 형태. 그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A가 이렇게. B가 복지예요. 복지. 이렇게. 오늘은 철저하게 뇌 시리즈 4권 냈는데 마지막 거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 제 책입니다. 그걸 교재로 삼아서 명제를 정해서 조심스럽게 방송 이후에 전문성을 띄는 것. 그걸 대신 제가 앞에서 재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는 큰 산림살이로 진화하는 거거든. 지구촌도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거 이런 거. 반도체를. 그게 전 불사거든. 불사. 크게 일사자거든. 가업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지구촌에 상품을 크게 내답하는 거. 이게 앙트레 프레노고 모디슈머예요. 그런데 불사 중에 제가 가장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텍스트 중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인재불사예요. 인재. 사람 불사. 저는 사람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희 씨. 아, 증정할게요. 이건희 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서 경제사에서 큰 획을 끄고 좀 안타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재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한 사람의 백만 명, 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인재 욕심. 불사는 사람 불사가 있고 여기에 이 사람 불사는 철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불사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인급의 신인. 신의 의식을 지닌 새로운 인간, 신인류들입니다. 호모 메르케스라고 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신인급의 석박사를 배출하는 건데 통일신라 시대 때 위대했던 해동불교의 석학이 있었어요. 그분이 채취원, 지금에 치면 교수고 박사겠죠. 석자 교수고. 채취원 원효손사 같은 위대한 인물들. 그 다음에 이 사람 불사가 끝나면 나라 불사가 있습니다. 나라 불사. 이 나라 불사는 경영이, 불사가 경영입니다. 나라 불사가 뭐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뇌인지개발연구소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이나 이런 데 보면 세종기지 있고 극동연구소 놓고 그러잖아요. 극지 탐험하고 맞죠? 그것처럼 나라 불사가 나라 경영인데 국가 간 차원에서 유비쿼터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뇌인지개발연구소 HSP 같은 초고등감각능력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우주화 시대에 그 베조프하고 엘렌 머스크는 이미 우주정거장도 짓고 있고 화성의 신도시 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달에다 신도시 짓고. 이런 우주인들은 굉장히 영감이 뛰어나거든요. 이때 정정할게요. 우주인들은 우주의 영감을 얻는 위대한 신인류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개발연구소처럼 HSP 초감각능력을 지닌 신인들을 발굴하는 뇌의식연구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생겨야 지구촌은 엄청나게 영급이 끝없이 끝없이 진화하는 거예요. 신의 개념에서는 진화라고 인간의 개념으로는 진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복지예요. 복지가 뭐냐면 지구촌 전체를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 이거를 신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국이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무너졌죠. 칼마르크스의 자본론도 무너졌죠. 백 년 동안 이 지구촌에 그렇다면 하나 딱 남았어요. 이 노촌에 홍익론도 무너졌어요. 이 홍익이라는 말은 식상이에요. 전부 다 잘못 시장통에 찌끄려 나갖고 홍익, 이와세계, 당군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도. 이러면 도를 아십니까? 도를 믿습니까? 이런 거 제가 싹 다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퓨전 스타일로 청바지 입고 퓨전 스타일로 슈트 입고 하는 거예요.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그래서 도인의 개념, 도의 개념을 제가 바꿔놓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근현대사, 백 년사, 지구촌에. 이거를 보완하는 체계가 홍익론도 식상해요. 너무 많이 찌끄려 나갖고. 그래서 보완하는 게 신시론입니다. 신시주의, 지구촌 자체를 거대한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신인급들의 도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비즈니스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도인 결령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한 축은 교육 위주로 사람을 살리고 또 한 축은 나라 전체를 살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복지 문화 그것을 실현하는 텍스트 즉 한 철학의 새로운 시장 구축 따라서 뇌 반도체. 이 뇌 반도체는 저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뇌 교육 프로그램 이거. 이건 세계적으로 제가 수출해서 팔아먹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거 팔아먹는다. 이거 상투적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수십 조를 벌어서 그걸 인류복지에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놔 좀 주지. 줄게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한다면 나눠서 쓰면 되니까. 분명히 제가 사람 욕심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철학의 새로운 시장 구축 따라서 뇌 반도체를 제가 만든 뇌 프로그램을 매개체로 한 인류 네트워크 복지 사업 이런 거 그걸 확장하는 거 유엔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의료예요. B까지 갔어요. C급. 세 번째가 C. 이게 의료입니다. 우리는 허준 선생의 후예들이잖아요. 여러분 침은 화타가 최고 성인입니다. 침. 화타 들어보셨죠? 전설의 명이. 그다음에 침이 화타라면 약은 편작이에요. 그것도 적어드릴게요. 저희들이 왜 메디움 문화 어통을 가르치는지. 침. 이건 화타가 최고라고 화타 성인입니다. 그다음에 약. 이거는 편작 성인이 최고예요. 자, 이번에 성입니다. 이 소리성 자예요. 접니다, 저. 노천 성인이 최고입니다. 접니다. 소리성. 그래서 저희들은 말문, 천부경으로 말문이라는 독특한 수련을 시킵니다. 세 번째 의료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의료문화의 태동입니다. 신의료의 신의료. 일종의 메디움입니다. 메디움. 이 메디움이 무슨 말이냐면 아파치들이나 인디안 문명에서는 이 메디움을 영매라고 합니다. 영매는 또 세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가 힐링인데 힐러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채널러라고 해요. 세 번째가 이렇게 영매자를 영능러라고 해요. 영능력자를 영능태는데 원래는 영능러라고 해요. 이렇게 힐러, 채널러, 영능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만들어놓은 명사 단어로 영매자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의 의료문화의 태동이 생겼다면 마음 어하게 창시자도 접니다. 마음 어하게 창시자도 저라고. 그래서 마음 어하게 새로운 시장 형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로 하지 않고 어통의 가치체계를 디테일하게 다 나누어 놓았던 거예요. 지구의 문화하고. 그리고 마음 어하게 반대되는 급부, 반대되는 개념이 제가 만든 또 신통의학입니다. 신통의학에 따른 부가가치의 파급력은 반도체 삼성전자가 파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신통의학에 따른 부가가치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으며 예를 들어볼게 수술료법과 마음요법이 병행되는 병원은 지구촌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일종의 하늘병원 같은 곳.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시작한 가운데 승화시켜서 합일점을 찾아서 건강한 신인으로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코드를 만나게 해주는 지름길이라는 것. 여기서 또 한 달락 자르자. 자, 여러분.